이 대표는 총선 전에 분명히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원이 대표님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당 연임과 관련된 의견은 전혀 의견 교류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민주당 내 흐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어쨌든 이번 총선에 압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핵심 지지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더 띄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당대표 원인은 이재명 대표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연판장인가요?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상 쓰는 어법이 있죠. 내가 연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연임 안 하는 줄 알았냐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저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추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 없이 그냥 이제 대표로서 그냥 맡아주십시오. 다른 사람 일체 출마하지 않고 그런 모양새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에게는 반드시 대표 직함이 필요하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지휘하에 압도적인 어색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의 장악력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지만 이런 식의 어떤 검찰에 가서 뭔가 항의하고 뭔가 하는 것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 당대표가 아니라면 사실 이것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구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2선에 물러난다는 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중구조가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당의 일단 원톱 1인자는 누가 봐더라도 이재명 대표인데 마치 본인이 아닌 것처럼 2선에 물러나 있으면 다 거기 가서 결제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오히려 그런 이중구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본인이 추대돼서 당대표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으로 봐서도 좋은 것인데 결국 또 본인의 어떤 예전 말이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다. 3대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 요구처럼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라고 했을 경우 원래 전당대회가 이제 8월 열릴 거죠. 왜냐하면 2년 당대표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면 또 연임하게 되고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까지 쭉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단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물론 윤건영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부를 달긴 했어요, 연임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 시대정신 잘 수행할 뿐이다. 거야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 요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아직 전당대회 일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먼저 쏘아알리는 경향도 있고요. 분위기를 어떻게 저희가 읽을까요?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많이 남았다기보다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난 3월에 연임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 힘들죠. 여야에서 어떤 큰 어떤 정당을 이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초보 초년생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도 선거할 때 보면 여기 반창고 붙이고 목 쉬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지금 2년째 거의 가깝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결국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이번 21대 2년간의 국정운영을 보고 22대 총선에서 야당으로서 과반 의석을 국민들이 준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87년 직선제위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요소야대를 5년 동안 갖고 가는 윤석열 정부도 정말 생경하고요. 결국에는 야당도 야당으로서 이렇게 과반을 얻은 이런 입장에서 국민들은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입법부까지 무시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지 말아라. 이제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국민이 지킬 어떤 힘을 보여주라. 저는 그런 요구라고 봅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 그렇게 할 거라. 민주당 당원들만 이번에 총선을 다 한 건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결국에는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말은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전당대회 국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당원들의 뜻만 보고 있어서 연임하겠습니까? 그 외에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옥고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과반을 얻은 단 자체에 있어서 국민적인 신망이 있고 신뢰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좀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줘달라. 그리고 2년이 아니라요. 따지고 보면 대선을 준비하게 되면 1년입니다. 2년 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대선 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물러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을 하는 게 아니라 1년만 더 하고 나서. 대통령국 경선을 진행해야 되면 1년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한 1년 정도 이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국정 태도를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법부를 만들어달라는 측면에서는 강력한 어떤 리더십.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크게 당내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나오는데 지금 강성 지지자들 입김이 총선 이후에 한층 더 세진 느낌들이 몇 가지 사례로 나와요.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 워크숍 갔다가 왜 남해당 가서 워크숍 하냐 해당 행위 아닌가 했더니 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다음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오해할 내용은 없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면서 사실상 약간 오해를 누구를 트리는 말도 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러면 이 대표가 이번에 누가 국회의장 좀 밀면 좋겠냐. 벌써 지금 5선, 6선의 국회의원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으로 또 국회의장이 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지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저는 너무 과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조국 혁신당에 가서 강의한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너무 한 진영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당원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완전히 민주당과 결이 다른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이게 큰 틀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그렇게 언짢은 일인지는 다소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조정치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겨루는 형국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당원들이 선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로 치러지는 부분인데 합리적인 판단 의원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지금 권리당원의 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도 있고 물론 일부 온라인입니다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도 좋겠다 이런저런 아이디어 성격에 나오는 게 당대표 의원님, 국회의장 누구 아무래도 이 대표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점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대표 선거가 당대표 그게 임기가 8월까지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그다음에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말이 많이 돌았습니까? 인이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그냥 명이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뭐 개딜들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생산적인 논의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른바 강성진단의 입김이 좀 더 세지고 있다는 느낌들에 대한 얘기 만나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번 주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작진으로부터 받았는데 준비가 됐나요? 아하 예 수원지방검찰청이 조금 전에 아예 이화영 전 무지사가 어떻게 피곤신문으로 입출읍을 했는지 출정일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있나요? 이미 아하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되는 대로 앞서 이화영 전 무지사 측이 언제 술판 회유 의혹을 받았는지 오늘 최신 7월 4일인가요? 그 이제 그리핑을 준비할 텐데 이화영 전 무지사 측이 주장했던 7월 3일인가요?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 구치소를 갔다는 검찰이 출정 기록을 조금 전에 공개한 듯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단 검찰도 이제 어제 허위 탓이라고 계속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아까 민주당들이 얘기했던 로데이터 그러니까 아예 실시간으로 이화영 전 무지사가 언제 검찰청을 들락날락했는지 출정일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교도관이 같이 개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도관이 개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면 그 일정 시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책임이 일단 구치소 측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당시에 술을 마셨다고 하는 시간에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도 뭐 조작됐다 뭐 이것도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참 이게 끝없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누가 왔고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다음에 구치소 지금 교도관들 38명 진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뭐 본인은 사실 100%가 다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뭐 국정농단이다 지금 뭐 국기문란이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일단 하나하나 다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또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글쎄요 참 그게 궁금하네요 장유미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불가피하게 소포가 나와서 휴대전화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본인이 술판 회의 의혹 그러니까 음주한 날로 지목한 게 가장 최신 버전 오늘 새롭게 제기한 게 바로 7월 3일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인데 조금 전에 검찰이 출전 기록을 공개한 거에 따르면 이미 오후 5시 5분에 검사실을 떠났다 그리고 뭐 오늘 거론했던 6월 28일과 7월 5일도 식사도 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게 출전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걸 아예 문서화 시켜서 좀 죄적지 준비하고 있는데 문서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문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7월 3일로 본인이 어쨌든 마지막 일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그날의 이 교도관과의 이 행보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시 정도의 식사와 술을 한 것으로 했는데 이미 구치소로 다시 재수감이 된 시간이랑 악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추가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입장이 나오는 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사실은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변호인이 또 면담을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전화 같은 거는 비교적 소통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보입니다 아예 수원지검이 이렇게 보시면 출정일지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까맣게 가린 채 여기 보면 조금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킬게요 여기 보면 이름석자 이화영 해서 출정기록 당시 작년 7월 3일 5시 5분에 출정했다는 기록 얘기가 여기 쭉 이렇게 아예 공개가 됐어요 민주당이 얘기했던 로데이터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지금 속보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오후 5시 이후에 술을 마셨다 오늘 가장 최근에 주장한 게 이건데 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출정기록에 따르면 작년 7월 3일 오후 5시 5분에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구치도로 갔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옛날에는 검사들이 저녁 늦게까지 피의자들 조사했어요 심지어 밤샘 조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밤늦게까지 조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갖다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같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저렇게 밤샘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검찰이 오늘 못하면 내일 소환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소환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저런 식으로 밤샘 조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정보가 이화영 부지사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문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시고 빨리 그냥 끝내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파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정일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게 바로 지금 여러분도 함께 보시는 이 출정일지입니다 여기 보면 앞서 보였던 것보다 좀 더 크게 써 있고 이화영 죄명은 특가법 위반 괄호치고 뇌물로 돼 있습니다 한번 저 비춰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검찰 조사 시간이 16시부터 17시 5분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5분까지 1시간 5분가량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체적으로 돌아갔다 이게 일단 출정일지 여기 보면 2023년 7월 3일 월요일 검사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 다른 또 다른 인물들 혹은 뭐 쌍방울 대북 송금역 관련된 인물들 개인정보는 다 일단 가려져 있는데 이화영 여기 보시면 16시부터 17시 5분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속보점하게 보시는 것처럼 5시 5분에 검찰 조사 다 받고 구체적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검찰이 공개한 출정일지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이죠 출정일지를 공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정일지만으로 모든 게 저는 증명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정일지를 보면 검찰에서는 이 시간에 7월 3일 날 술 마실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 시간에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정에 어떤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이 일정 외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날짜를 말하는 대로 헷갈렸던지 그래서 그 기억의 오류 범위 내에서 뭔가 또 다시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는 이제 말씀한 대로 이 검찰이 이런 어떤 공개된 어떤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명백하게 하면 그 이후에 뭐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반드시 사실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당선인들이 수십 명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좀 해야 되는데 꼭 구조사 앞에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항의를 해야 나오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민주당도 추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출정 일지도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출정 일지에 공개한 검사 검찰의 핵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새롭게 주장한 말을 탄핵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7월 3일 특정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기억하는데 아니다 일단 이 부분 오후 5시 5분에 검찰 조사 다 받고 구출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을 접견한 이후에 이렇게 검찰이 출정 일지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보 내용까지 검찰발 속보 내용까지 네 분과 함께 다 공의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해명이나 민주당이 검찰의 출정 일지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스탑 10 시간 안에 30분 안에 또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